어떻게 여자한테 이 모든 걸 다 담당하라는 거예요? 우리 엄마는 시간이 남아서 디자이너 되신 줄 알아? 그건 가짜니까요. 말 다 했어? 확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. 내가. 경혜심이 다 된답니다. 더 이상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나온 겁니다. 사모님 전화 절대로 받지 말아보세요. 당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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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해요. 나 미친 거 보고 싶어요? 혹시나 내가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. 내가요? 뭐가 저렇게 좋아? 내가 왜 신경 쓰는 거야? 그대와 함께 한다면